2 마題 아 이번 자막 힘줘 아 그럼 이렇게 여러분, 저희가 뜨거운다. 아살라시 코나가 하지마니몬! 아살라시 코나가 하지마니몬! 아미탈린다! 아미탈린다! 자, 여름방에 가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? 바다, 바다, 메미, 지영자, 수박, 탄, 탄! 아, 팥빙수, 수박, 냉면 뭐 이런 먹방 아니겠습니까? 기다리고 뭐 기다려온 여름방에 저희 또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럼요, 오늘 일본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보실 것 같은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. 바로 여름별미 바로 나가시 소맨입니다! 나가시 소맨. 흐르는 소맨인가요? 뭐죠? 네, 대나무통에 따라서 쪼르륵이.. 맞습니다! 정말 맛있겠죠, 이 복수? 네, 그렇습니다. 흐르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문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쭈유가 있네요, 쭈유가. 쭈유가 뭔가요? 이게 진짜 좋아요. 간장. 간장. 일본 맛간장 같은 거예요. 지금부터 사다리를 할 건데.. 제가 이런 거 한번 구워봐도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마음껏 구워! 저희가 끊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. 시작! 키스프는 먹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? 이건 좀 심하죠? 이것도 좀 손 넘었어요. 사이사이에 많이 넣어야 돼요? 그렇지, 사이사이에 많이 넣고 한 번 뭐 올라가도 주고 태연이부터 1,2,3,4,5,6 치고 funding for us. 1번을 여러분들에게 빛나서 이 젓가락! 나쁜 거 다 나왔어요. 숟가락만 안 걸리면 4번요. 빛나서 이 젓가락을 압니다. 뷰비의 몸 꼭! 위험했어요. 위험했어요. 5번 더 해요. 짜이홉. 짜이홉. 빛뿌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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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히스푸! 히스푸! 아 젓가락이 아니네요. 야 아무것도 아닌데 최악과 최고가 남았어요. 지민 씨! 기대되시죠? 최악과 최악의 인생 한방이에요! 갈게요! Let's get it! 펜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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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박 났습니다! 마지막으로 인건데!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박 났어요! 이제부터 나가지소면에 먹기를 스타트를 할 거예요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물을 채워야된대 물이 아니라 찌유를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 물을 부고 거기서 건져가지고 자기 찌유를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?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? 자 가자! 펜싱! 자 여기에 소면을 하나씩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아 그런거요? 그러니까 나오는걸 이렇게 잡아야되는거죠?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하나요? 여러분 핀셋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면을 아니 누가 해줘? 여기다 올려주면 돼 가자 지민아 건져 먹어라 나부터 건져 먹어 이걸로 여기에요 여기 갑니다 우와 신기하다 갈게 건져 볼게요 건져 볼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거 건져 들려나? 찬! 찬! 아 그래 안돼 나 빼도 돼 나 빼도 나쁘지 않네 집게 야 T-S4 어떻게 하네요 야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? 맛있어? 오케이 자 다음은 진영 가시죠 진영 자 진영부터 가자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젓가락이 힘들어요 에이 차라리 싯가락으로 막을 막는 게 나을 수 있어 나처럼 소면을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 청소까지 지정하다 이거 밀어주시면 됩니다 Let's go 네 네 네 네 네 네 완벽하네요 너무 쉽지 식다 시고 맛있어요? 맛있어 맛있어 아 그냥 이렇게 위로해서 너무 주우니까? 맛있죠? 아 그냥 무난했어요 자 다음 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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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형이 마지막 해야 돼 마지막 보여줘 태형이 마지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나는 은근히 이 상황이 좋아 아니 내가 봤어 너도 힘들걸? 그래? 흐를 걸 막 이 상황한테 흐려 J.K. Let's get it 갑니다 별별 진짜 별게 다 있다 자 내려갑니다 천천히 기다려주시고요 내려갑니다 그냥 빨아요 빨아요 아 반을 좀 쳤는데요? 아니요 야 귤 많이 다 본 거 같은데? 야 저게 흐르면 저건 이제 뭐 먹은 거야? 눈먹자 이제 슬프네 다음 포크 가죠 오케이 포크 포크 하자 아 맛있다 포크도 쉽지? 포크도 쉽지 포크도 나쁘진 않지 여기까지는 쉬운데 윤격 진짜 뭐 먹고 싶은 게 포크네 자 가지야 다 흘리는데요? 다 흘렸다 왜 안 담가 먹어요? 푹 튀겨야 되는데 맛있죠? 맛있어요 다음은 윤기 형 왔다 윤기 형 그 다음 제가 갈게요 윤기 형 아 윤기 형도 뭐 금방 하겠네 아 윤기 형 쉽지 일단은 젓가락질 제가 볼게요 아 이거 물 흐르면 알아서 고마워 꼭 Paradise 아저씨 정백질 와 제일 완벽해 하나도 안 흘렸어 와 좀 하네요 형 존박 빠졌는데 맛이 어때요? 먹지도 않았어요 형님 근데? 형이 너무 오래 자, 다음 제가 할게요 쨔호 일단 시작부터 남관리죠 어?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았거든 남관이 예상되죠? 오히려 씻다던 사람 등장 오 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흐린다면 물에 적셔진다면 어떨까요? 가라 여기서 물이 한번 쫙 내려오면서 쫙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입니다 도전 이 정도면 사실 남편드죠 근데 어떻게 먹으려면 배드일 것 같은데 물이 가득할 것 같아요 드세요 오 놓치죠? 아니죠 사귀어 좀 사귀어 오 어때요 제이요? 맛있죠? 응 자 보여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끝판왕의 장비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맛있다 많이 먹겠다 많이 먹고 싶게 되면 이 중에서 몇 프로나 가져갈 수 있을지 자 됐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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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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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미 다 부러졌죠? 갑니다 오오오오 뭐야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자,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거 딱 오오오오 와 밸런스 와 다가져 오 다가졌어 방금 밸런스에요 야 아 오 야.. 제일 깜짝하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? 내가 볼 때는 누가 제일 못 잡았냐? 당신이요 아 그래요? 그런 거? 아니야 저랑 남준이랑 거의 비트 비슷했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볼게 전 있었어요 전체 그렇습니다 이렇게 BTS의 나가시소맨 먹방을 진행해봤습니다. 역시 먹는게임이 최고인거같은데 더 먹고싶은데 벌써 아쉽게도 너무 아쉽게도 많네요 아직 우리의 여름방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. 다음 코너는 더 재미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여러분도 재미있으셨나요?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진문 나가시소맨 먹방 꼭 짜잔! 이제 다음 여름방학 이야기를 만나러 가볼까요? Here we go!